예! 평범히 지극하며 호별적인 정상 유저 작쿠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광해의 미석을 올려가지고 즐겨볼 건데 이번에 작쇼가 너프를 먹었죠? 그래서 작쇼 대신에 쓰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빌드를 짜왔는데 광해의 미석이 작쇼랑 비슷해요. 깡으로 올리면 별로예요. 그래서 몰락검 올려가지고 몰락검에다가 미석을 섞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룬은 이런 식으로 들고 왔고요. 갑시다! 왜 중간에 끊어? 아 개빡치네. 보여줄 거면 다 보여주는가. 똥싸다가 맞는 느낌이네. 광해의 미석 아이템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궁극기를 사용하면 체력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게 다예요. 아이템 스탯은 작쇼랑 같은데 이제 효과가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주변에 광역으로 힐을 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하고 칼라비로 때리면서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교전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몰락검 올리고 광해의 미석을 올리는 식으로. 이거 공포가 안 걸리는 것 때문에 피관리가 어려워져서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거 봐. 공포 걸리면 공격이 끊겨야 되는데. 맛만 보자! 맛만 보자! 식사까지 해버리고. 공포 안 걸리는 거 이거. 이거 이블린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매혹 잘 안 걸려가지고. 이거 언제 고쳐주려나? 진짜 불편한데. 이븐이 슬프다고 하는데 더 슬프게 해줄까요? 여기서 다이브를 친다면? 가자! 가자 다이브! 웨이브 다 날렸다. 광해의 미석을 뽑으면 피읍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코어로 생각하고 있는 게 버틸 수 있는 아이템. 뭐 중무라든지 스테락이라든지 이런 걸 올릴 예정인데 지금 스테락을 올리기에는 상대팀에 파이크가 있어서 효율이 별로거든요. 중무를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흡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점이긴 해요. 반피쯤에 궁극기를 쓰면은 교전을 할 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금발 까버리자. 몰락범이라서 나 이거 때리고 있는데 얄부터 도지고 방해하지 마라. 리시 고맙다. 정성껏 리시 해주네. 이거 더 나오면 피 회복하는 게 3초마다 라고 하거든요. 지속 시간이 9초예요. 그러니까 3번을 회복하는 겁니다. 궁극기를 썼을 때 군신도 회복을 하고 주변 아군들도 회복을 하고 한타 때 제법 효율이 괜찮은 아이템. 피가 타고 있거든요. 한타 한타 빼야겠다. 분신이 열심히 딜을 하고 있어요. 분신이 열심히 딜을 넣는 중.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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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넌 서포터야, 인마. 어딜 서포터가? 승전보도 들었기 때문에 한타 때 얻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안 죽는 거야, 그냥. 예전에는 작쇼를 썼었는데 작쇼가 이제 어플을 먹었잖아요. 더 괜찮은 아이템을 사용하는 거죠. 작쇼가 워낙 사기 아이템이었으니까 이 광의의 미덕을 그냥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선녀로 보이는 거지. 여기서 궁 딱 쓰게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피가 차면서 아군들이 이렇게 피가 차요. 이런 식으로 3번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채워준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그렇다. 선녀와 미더덕이 지랄하네. 싸이온이 있네. 야, 싸이온은 무슨 탈진, 탈포는 뭐냐? 시험하는 건가? 난입딕 하나 들고 이거, 이거 너무 건방진데? 어, 뭐해? 쇠핑인데, 그, 야. 잘 흥정해봐. 응, 안 돼, 돌아가. 포장지도 안 뜯었는데 들교환이 하나도 안 돼 있네. 탈진을 안 뜯어라. 어, 어디 탈진을 들고 와. 이 씨, 난입으로 되겠어? 뭐야? 탬도 없이 이겼어? 흐흐흫이 씨야. 삐제차. 늦었는데? 왜? 일단 가자 오 센스 뭐야 오 렛 센스 뭐야 뭐야 왜 실드 안쓴 잘 먹고 갑니다 흐하하하하 이거 먹는 척 하면서 여기로 간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내가 몰락 가면 살거든 흐하하하하 눈 새끼에 사실 그냥 갔음 원래 갔어야 됨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점멸을 안든거는 너무 건방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쭤라 내가 궁을 너무 빨리 썼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왜 안간데? 아 이순구 왜이렇게 빨라 음 광야미덕 광야미덕 아 피치하는거 봐 미친 광야미덕 이놈새끼 너는 분신해 죽어라 안죽네? 아 죽어어 아이씨 아 죽어어 오 죽어라구 아아 아 아 이 새끼 라일라이 같구나 왜 라일라이라 가고있어 신속의자가 마렵기에 아하 저 녀석은 안되겠네 고급기술 들어간거에요 서포터한테 어? 저한테 가비 스턴이 빠졌겠다 이놈새끼가 너 때문에 내가 신속 장화 샀다 이놈아 가는중 광야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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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미 Constitution 아 조젓다리 아니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왜 나 없는데 싸우는거야 맨날 돌미님 나 포페 동영상 다 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딴 걸 왜 보고 후회 중간 써볼까 써볼까 오 나이스 나이스 그 그렇지 자 여기서 궁을 딱 쓴 다음에 회복시켜 회복시켜 비찬따 비찬따 이건 아닌거 같애 저기까지 들어가는건 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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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брат 회복 시켜 roid 전부 다 많이 했네요 효 받는 새끼 한번 먼저 잡아봐요 야 얘 800원 짜리였어? 거기서, 락나빙 콜라보는 중 민현 조언 오, 난 야 밀렀렀 이쭈 으음~! 피가 차지요~! 피 차는 거 봐 허허허허허헛 반겨아! 그렇지 뚫어 뚫어 그냥 뚫어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타워 밀어 타워 밀어 좋아좋아 내가 피 채워준다 너네 도회가 됐다 피 잡던꺼 맞아 타워 밀어 몰라 아니야 몰아 당황 블루 잠시후 runner ,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버티바바 x2 뭐 버티나? 뜨라 뜨라 몸댓어 밀어 그냐 몸댓어 밀어 몸댓어 밀어 머리로 파가! 머리로 머리로 와가! 뭐야? 야 가잖아 몰라 달려! 아 몰라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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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피해량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아군 회복량 9,500 회복량 2만 이게 힐러지 회복량 모임 미더덕샤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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